트리미엄클럽 회원해준걸 축하한다. 인벤토리에 새로운 총을 가진 상태로 시작을 한다고? 코만도 해요. 아, 이 적육총 같은 거 이걸 갖고 있는 상태로? 스킬도 있어요? 오, 당파 찍어야죠, 그럼. 역시 RPG야. 미션, 스킬 여기네. 보너스 능력치. 챌린지 완료하면은 커스텀 아이템 및 아, 이런 게 있어? 일단 스킬을 먼저 찍죠. 잘 쓰는 총 종류가 정해져 있다. 아, 난 만능이 좋은데. 무속성 총의 데미지와 발사 속도. 모든 무기 타입에 반동이 감사하고, 수탄 데미지와 로크런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탄찬 허용량 증가. 총기 데미지와 근접 데미지가 증가한다. 임팩트. 무기 교체 속도와 조준 속도가 증가합니다. 아래서 부터 찍는 건가? 스킬 포인트가 없네? 레벨업 하지 않았나? 자, 열정. 이 캐릭터가 약간 좀 밋밋하네. 스킬도 있다걸로 기억하는 거야. 아래서 부터 찍는 건가? 말해달라. 룬을 찾았냐? 룬 찾은 거 맞아? 룬 어디 썼는데? 룬. 어, 좋아. 레벨이 올라서 아, 5부터 포인트 줘요? 좋아. 이제 날 자유롭게 놓아줘, 오프널 되는 짓인게. 그만 흙고 다니고. 아, 소리를 너무 기네.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면 되지.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면 되지. 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룬이 없어? 룬이 없어? 룬이 없어? 룬이 없어? 룬이 없네? 이렇게 오픈월드 밖에서부터 몬스터가 막 있네. 올라가기가... 아우, 경... 오우! 근접! 근접! 아... 여기서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몬스터 같지가 않아. 꼬마돌 같아, 꼬마돌.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제가 말하는 거죠? 구시대에서 온 애 같은데? 내가 깨서 먹는 거나 아이템 여는 거는 진짜 먹어야 되고, 나머지 그냥 가까이 가면, 사냥으로 얻는 거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주네요. 오래 걸려. 아니, 이게 과학기술로 열리는 거야? 크, 그냥 대충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철탄으로? 그 Crying Strasser님의 염prended 전에 들으면 그때 요וט한 질투가 발표가 나왔어. 때로서 누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걸 생각해서 놀랐어. 무하드를 엎드려라. 그 때는 복합을 어딨어. 저의 병원, 내가 용량으로 죽이지 않나? 뭐야? 야, 이거... 불안한데? 뭐야, 아, 적이야? 아... 얘는, 얘네 정도는 피할 것도 없잖아. 근접으로 그냥... 근접으로! 근접으로 근접으로! 아유 근접 근접! 근접 근접! 왔습니다 있구나! 아! 좋아 야 왜 안아? 무슨 앉는키가 C키에요? 그건 컨트롤러 앉지 않나? 아우 이거 키 헷갈려 어딨어? 아 저거야? 약간 구분이 안가는데? 뭐야 아아이! 아.. 끊임없이 나오네 이거 자유롭게 나를 두란 말이야 얘랑 인간이랑 싸우나? 싸우게 해보자 이리와봐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그치! 나 더 올라갈 수 있나? 나 높은 데서 걸려 사다리 타서 올라간다던거 상호자면 그런거 없어? 어 샌드! 열심히 했어 자 자 이리 못오죠? 멍청해서? 그치 그치 못오지 그치 못오지 간판 하나 치고 어떤 게임인지 알거 같다 못오죠? 아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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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뛰면서 쏘네 달달 백원이다 회복은 자연회복 안되나? 에이! 미니년들이 그곳을 살려주신다고 너의 최종 클랍트랍을 제 눈을 구입하자 하아 네 저는 그 시간에 앉아있으면 회복되나? 저의 시야에 클랍트랍의 사이트 첫번째 제가 회복하는 법을 알려줘야죠 하아 클랍트랍을 먼저 뭐 그 힐 같은 마음은 없어? 나의 시야에 에이! 두 개의 두 개의 두 개의 두 개의 두 개의 두 개의 회복 기술이 없단 말이야? 주사기 그거밖에 안 돼요? 빨간색 시력을 자동해보면 실드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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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는 그럼 스토리 진행하면서 줄 것 같은데 그건 뭐야 내 뇌첼을 수이사이 한 번씩 이거는 나중에 고쳐서 쓰나본데 팔다리 망가진 거 오오 신사 뭐라 그랬죠? 해머루프? 여기로 가서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멋있어 이분 누구야 저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일단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땡겨서 쟤 저렇게 된 건가? 아니 설마 할아버지가 어디있죠? NPC가 뜨지가 않아 화면에 저쪽에 그냥 가야 있는 건가? 아 저기네 여기는 그럼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쓰지 않는 건데 나중에 뭐 나중에 풀려나 하겠지 고치고 있는 거야? 아 아 달라고 눈을 들고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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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설마 여기 닿으면은 체력 다미.. 데미지 입어? 어어 여기 데미지가 괴물한테 맞는 것보다 더 아파 응 돼 카드로 말에 강아지 흘리기 이렇게 나는 매우 아이 날까락이 움찔거리긴 하는데 좋아 여기 다 있네 체력 들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방금 뭐 먹었죠? 수용량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실드인가 보다 이거네 근데 왜 못 껴 아 레벨 3이어야 토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나가니? 아 발견해도 이동할 수 있다 죽으면 돈 뺏기는구나 죽으면 안 되겠네 이거 좋아 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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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의 부하 실드를 획득했습니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어가 공격을 받으면 먼저 방어를 합니다 실드는 회복이 됩니다 실드를 회복했다 130이야? 이렇게 많이 줘? 50줄줄 알았는데 안녕하십니까 마스터네리 위드원 두개 다 필요하진 않아 동시에 여러가지 미션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미션 활성화 방법은 비슷하겠죠 이 말은 크지 않다 소탕하라 잡아라 소탕 먼저 해야되나 마커를 무덤 주면 옆몰 주면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아닌데 밑에 같은데 가보자 여기 어디 화장실이 있어? 아 스킨 이름 됐어 됐어 얘 좀 맘에 안든다 생긴거 머리카락도 약간 좀 맘에 안드는데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인데 나와서 보니까 언더더시로 바꾸자 머리가 보라색이었어 스킨 언더더시로 바꾸자 스킨 어 이거 뭐야 더럽게 피를 왜 묻히고 다녀 아 머리가 언더 내가 언더시를 끼고 있었구나 머리가 좀 맘에 안드는데 괴혈병 예방 브라이트보이 브라운 블루 아 블루가 다 보라색이네 머리통이 블루 머리통이 보라색이야 적가시 이게 예쁘네 이게 머리가 혹시 깔끔하네 그쵸? 새끼도 너무 진해지도 않고 뭐야 이건 총알이야? 단하나 도로 그럼 돈 돈이 여기저기 있어 그럼 캐슬 깨려면 일단 소탕도 있고 저기가 무덤 근처고 여기가 아아 아이씨 내려잡으라는거죠? 3레벨이네? 들어와 아이씨 나 총알 제한이 있어서 괜찮을라나? 근접으로 잡아야되나? 어떻게 앉아서 쏘면 더 잘 쏘지나? 오케이 실드 실드는 한번에 하나밖에 못써? 어차 건축어Мś 테이 아 때리면 경직이 걸린다던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냥 때릴 뿐이야? 수류탄 손에 넣어서 G를 누르면 도착한다 G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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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x3 잠깐만 이런게 어딨어? 바로 터지는 수류탄이야 어딨어? 이따 터져야지 던지고 던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지 뭐 어쩌라고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 바로 옆에 소환이네요 소탕은 된거야? 소탕은 됐는데 신기한게 9달러 빠지고요 아이템같은거 못사나? 상점 없나? 여기가 상점인데 여기야? 상점이 아직 어플이 안됐나보다 원래 하나씩 이제 그게 되나봐요 수류탄이 좀 아깝다 수류탄이 강한 적들이나 수 많을 때 필살기용이고 슈팅게임 나머지는 총으로 화끈하게 못잡으니까 좀 짜증나네 샷건 같은거 없나? 좀 날라가면서 얘네도 좀 맞는 티를 내면 좋겠는데 이제는 뭐가 좀 큰거 같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 쳐맞고 반피도 안달면 어떡하냐 어어 어떻게 피하라고 저거를 저기에 들어와야되요 어어 아 두마리는 아니야 일단 한마리 일단 한마리 아 그냥 눈떡이 맞으면서 해 3개씩 던질 필요 없잖아 아앗 에스 67 작은거 먼저 얘가 다 던지는거야? 쟤가? 팔이 몇개 어유 어 여기있으면 하나도 안맞으면 잡겠다 진짜 많이 던지긴 한다 자 조금만 조금만 어어 아 여기 명당이네 오케 에이 에이아이가 좀 멍청한데? 심하게 멍청한데? 이런 뭐 실드 회복하는거 계산하면은 거의 다 잡기는데 여기서? 근데 총알이 없다 총알이 없네 총알을 상점에 사야되나보다 아 잠시만 잠시만 돌 자체는 많이 안들어오니까 지금 뭐 눈덩이 던진다고 아프겠어? 얘네 고릴라같이 생겼으니까 맞으면 더 아프겠다 어어 어 이게 아 이게 그거구나 이척이 그거구나 자 자 다 잡았어 벌써? 에이 너무 쉽잖아 주소률 열도 끝난거 아니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 자 보스같은거에 있을테니까 부상 받아주고요 레벨 3레벨에 끼는 총 든든한 호의 이리꼬이는 날 마주십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라 저 마른 분 모양이 퀘스트 완료래 어 아하 자 320번이 됐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로딩이 오래 걸린다 다른 게임에 비해 여기? 엘리베이터 사용 잠시만요 캐스트 캐스트 어떻게 보더라? 최강의 부하 쉽지 않음 이리꼬이네 이게 먼저야? 뭐 이거 먼저라 그러면 이거 먼저 하죠 갑시다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네 아니 근데 분위기랑 노래 들어보니까 적이 사는 동네 같은데 적이 이렇게 좀 신나게 살아? 뭐자 5달러 뭐 어쩌라고 이거를 5달러면 좀 센데? 저기지 그치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못 쏘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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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보더랜드 모양이 메인캐스트요 얘도 실드 있네? 들어와 들어와 근접 앤 근접 근접 잠깐잠깐 왜 이렇게 아프냐 잠깐만잠깐만요 자 잠깐만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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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도 피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거 같아 아닌거 같아 아닌거 같아 아 피해 피해 아 뛰어 뛰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할아버지 남 일이야 이거지 이제 일 맡겼다고? 딱 기억해줬어 나이도가 상당한데? 아이템 좀 맞춰서 가야겠는데 놀지 말고 게임은 마을 다 마을 하나뿐이에요 아 아 아 어느게 쓰레기였지? 이게 좀 쓰레기네 이거를 바꾸자 음 여기 40짜리 총이 있네? 이거는 저격총인거 같고 어 탄찬 용량 명중률 발사 속도 발사 속도 어 이거 이거 좋네 이리 가겠습니다 실드는 두개까지 낄 수 있는거 아니야? 잠깐잠깐만요 뭐야 충전 대기 시간 일단은 센걸로 하고 여기는 안되네 지금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폭발 반경 수류탄 일단 샷건도 있고 저격총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 써보죠 오! 이거야? 대비 40 이랬죠 죄송 못본걸로 야 너무 아 잠깐 거기서 반응해서 쏜단말야? 이거 보이는 위치였어? 좋다 근데 데미지가 표시가 안된다 아 너무 좋은데? 이런게 있었어? 아이고 깃발로 얼굴 가리면 어떡해 여기서 쏘면 그냥 안전빵일텐데 여기 크으 머리가 있네 다섯배 들어가? 진짜 좋다 음 그러지마 그러지마 내 뜰을 안 움직여줘 아이씨 한 번 한 번 하자 이거지 이건 뭐야 뭐야 이것도 저격총이야? 아 이건 이 권총이야? 리볼버 같은건가? 오 이거 멋있는데 리볼버네 리볼버 폭발형 가스탱크를 분쇄하라고? 아냐아냐아냐 웃기지마 웃기지마 뭐야 마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야? 너 범인이야? 아아 여기가 다행히 운행이 된다 다행히 운행이 된다 다행히 운행이 된다 하루에 일정도 될 것 같으면 하루에 일정도 될 것 같으면 저는 파이밍 할 겁니다 적중이 급하단 말 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었어요 생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그 파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 여유를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음 기록을 찾아라 마커가 안 뜨는데? 저기야? 절로 가야돼? 절로 가야된다고? 잠깐만요 어 돌아가야되네? 진짜로? 갑니다 샷건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적육총이랑 적육총도 약간 나랑 안 맞는데 내 취향이 아닌데? 아까 이 루이블보는 맘에 들어 명중률 발사 속도 발사 속도 제일 낮은 게 세지 않을까요? 16 아 이게 샷건이네 한 발밖에 안 싸져? 아 음 그 래퍼대에 나오는 그 샷건 같은 게 좋은데 계속 쓸 수 있는 거 나 왔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일로 가는 거야? 이거야? 여기라고? 일단 아이템은 개꿀 분쇄 여기서 넣어놨어? 어 뭐야 누구야? 아 체력 회복 좀요 체력 1위에요 회복 좀요 여기 뭐 하나 있었는데 시간 지나가 없어지나보다 아이치 하긴 맵에 계속 찌꺼기 남아있으면 안되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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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서 안개 처면? 하이치 똥개 훈련을 시키네 아주 가자 자판기는 어디지? 가다 보면 나오겠죠? 여기네 두 번째 녹음 기록 얘는 자기가 있던 곳에 녹음 기록을 숨겨놨는데 못 찾은 거야? 그게 아니라 어디있는거지? 올라가야되나? 어 자판기다 무기를 팔아 자판기에서? 백팩 이건 뭔데 오늘의 아이템 일단 난 총 많으니까 디에씨 총인거 같은데 디에씨 총 쓰구요 뭐 없나? 닥터제드 자판기 다른 자판기 있어요 녹음 파일이 어디있는거야 얘가 저 집에서 나왔으니까 지 집에 녹음 파일이 있었으면은 알았겠죠? 그러면은 밖에 있다는건데 어 갈 수 있어? 어 갈 수 있네? 십자표시? 아 저거? 잠깐만요 디에씨가 아이템을 로마해줘서 약간 좀 파밍하는 맛이 없는데 아 이거네 저 할아버지는 자기 사는데 옆에 설치해놨는데 왜 모르고 있던거야 아 진주에서 배고픔을 유발하는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너의 남자가 어디있어? 얘가 죽어 그는 혈압이네 근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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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미친놈이네 자 마지막 놓은 기록 죽었구만 아 죽지 않았을라나? 여기 아 아 아 머리가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체력 좀 살게요 아 아 이거네 얼마야 25% 실드는 얼만데 충전 시간 충전 속도 충전 바로 되는게 날라나? 체력 발로 버티고 아냐 그건 오바다